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임영빈입니다. 한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실제로 최근에 목디스크 수술을 예약하신 한 68세 어머님을 뜯어말리면서 안 좋은 자세를 잡아드리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시켜드렸더니 3개월 만에 좋아지셔서 UCLA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은 목디스크 수술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으셨다고 함께 기뻐하였고요. 다른 72세 아버님은 통증의학과나 정형외과 선생님이 해결해주지 못한 어깨통증과 허리통증이 제가 가르쳐드린 운동으로 해결이 됐다고 정말 좋아하셨던 것처럼 검증된 비결이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운동 방법일까요? 제가 이 운동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의 절반은 이 영상을 끌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듣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 운동 방법이 뭐냐고요? 그 비결은 바로 헬스장에서 근력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헬스장을 가길 꺼려하시는 분들은 가기 귀찮은 것은 둘째치고 헬스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실력있는 트레이너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을 정말 몰랐습니다. 자 첫째, 일단 헬스장은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런닝머신과 실내자전거가 있는 유산소 구역, 둘째, 아량과 바벨이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구역, 그리고 셋째,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할 운동머신이 있는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단 유산소 구역에서 10분 정도 몸을 푸시고요. 머신으로 넘어와 4, 50분 정도 근력운동을 하시고, 다시 유산소 구역으로 오셔서 한 10분 정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왕년에 헬스장 좀 가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시니어분들은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유산소 구간에 너무 오랫동안 하루 종일 계시는 것이죠. 아, 선생님 근데 저는 평생 운동머신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이 무슨 시대입니까? 유튜브 시대이죠. 뭐 모르면 어떻게 찾아보나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뭘 찾아봐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죠. 이런 동작을 하는 기구가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보죠? 거기에 써 있습니다. Let Pull Down 이라고요. 예를 들어 Let Pull Down 머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려면요. 검색창에 그대로 받아 적으시고요. Let Pull Down 그리고 띄고 사용법 이라고 치시면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뜹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원 선수님의 영상들을 참 즐겨보는데요. 그래도 다른 채널마다 다른 영상마다 짚어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 보시고 운동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제가 요리를 할 줄 아는 게 라면만 끓일 줄 안다면 누가 영빈아 밥 먹어야지 라고 할 때 제 머릿속에는 또 라면 끓여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인 칼질, 스탬펜 사용하는 법, 불조절 능력 등등 기본적인 요리 기술들을 익혀놓은다면 여러 종류의 요리를 맛깔나게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 먹을 거죠. 똑같이 이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머신마다 투자를 하시면서 마스터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출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은 랩풀다운과 숄더프레스에 대해서 영상을 보았다면 다음날은 렉컬과 렉엑스텐션 영상들을 보면서 마스터해 나가시면 언젠가는 맛깔나게 여러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한번 운동할 때는 15회 정도 하실 수 있는 중량으로 맞춰주시고요. 15회를 마치셨다면 2분 정도 딱 2분만 쉬시고 다시 15번 하시고 또 2분 쉬셨다가 마지막으로 15번 하시면 됩니다. 사망률을 무려 3배나 올리는 근감소증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미리미리 근육을 길러놓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을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한국 어르신들은 운동을 분명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괜한 걷기 운동 하시지 마시고요. 제 환자분들처럼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면서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헬스장은 젊은이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이런 몸짱 시니어가 되셔서 남들에게 도전을 주며 멋지게 살아가시는 머신으로 근력운동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아픈 곳이 있다면 분명히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지도하에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최근에 출간한 제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